척추가 곱게 서는 지 궁금합니다. 이게 바로 S지입니다. 지금은 올바른 S자를 띄고 있는데요. 지금 이게? 이렇게 되죠. 이게 디스크가 앉아서 많이 일하거나 해서 자세가 나빠지면 아~~ 고그러지지.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C자가네. 맞아요, 여기 디스크도 오고. 이런 자세로 계속 있으면 호흡을 깊게 할 수가 없거든요. 호흡을 깊게 하지 못하면 뱃속에 있는 호흡하는 근육이 경직됩니다. 보고. 여기가 아파요. 명칭. 왜 이렇게 야해? 진짜예요, 이거? 아 아파. 이게 이상하네.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죠? 여기가 횡경막이라고 해서 근육입니다. 근데 굉장히 아파요. 자세를 바로 하고 싶어도 이쪽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 자세를 바로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. 아~~ 예, 뒤에서부터 당겨서 오케이. 아까 주고. 의자에 앉히면서 다시 이 밑부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스트레칭을 받으시는 거예요? 웨이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뒤를 눌러주면서 이걸 풀어주는 건가요? 눌러주세요. 그럼 미선 씨가 받아보시고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까요? 저는 워낙 위가 또 안 좋고 자세가 안 좋거든요. 이제부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. 몸이 들려올려지면 천천히 내뱉고 들이마시고 멈추는 것 그 과정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. 두 번 오케이. 힘 빼시고. 천천히. 아프지 않습니다. 힘 빼. 천천히. 몸을 이완시켜요. 몸을 이완시켜요. 됐어요.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천천히.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내뱉고. 내뱉고. 윗들이 10대. 천천히 들이마시고. 10대 10대? 천천히 길게 숨을 들여 마시는 분. 마시세요, 쭉 마시세요, 누나. 덕맨데 오리라감라 갈라마스. 멈춘 다음에 배를 부불러주세요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천천히. 아퍼? 어, 진짜 자세 바뀌었어. 와, 이게 딱 섰다. 야, 이거 진짜 반대. till 진짜 간다. 와아. 어깨가 펴졌어. 모델목매 같은데요. 어깨가 펴졌어. 아니 잠깐만. 자신감생겼어. 너무 가르게 가슴이. 너무 이렇게 드신 거 아니에요. 말을 못해요. 근데 선배님 가슴이 좀 커지셨어요. 진짜로? 둘 아파. 아까 손도 못 댔는데 지금은. 안 아파요?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지금 자세가 너무 과하게 가슴을 내밀고. 너무 이러고 계셔서. 아니 이게 그러면. 그동안 박미선 씨가 자세를 잘못 잡고 있는 걸 추정하는 건가요? 아 예 가슴도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됐어 누나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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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구야 저. 저 지난번에 그 먹기 했던 스텝 중에 한 명. 그동안 5년만 스타킹을 진행해 보면서 가장 진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스타킹 무대관도 한번 합시다. 저 무대관도 꼭 해야 됩니다. 이 분은 꼭 해야 됩니다.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죠. 스타킹 무대관도. 보드 파이터 보드 파이터. 보드 파이터. 근데 이 분이 제가 맨 처음에 스타킹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핸섬을 했고. 말랐었어요. 되게 말랐었는데.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. 급격하게 몸이. 자 일어나서. 옆모습 한번. 배로 세찬 공개. 배로 좀 들어야 됩니다. 아. 지금 약간 당황하셨어요. 저 인공께서. 들을 수 있을까요? 네.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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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시면 뒤에가. 없죠. 잠깐만요. 이번에는 몸짱킹으로 갈까요? 네. 자 여기가 없고요. 옆으로 보면. 완벽한 D라인입니다.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. 대문자 대문자. 자 뒤에요. 재볼게요. 혹시 이런 분도 가능하신가요? 효과가 네이크이 커무스 타입인데요. 아 예 상당히 효과가 나오기 힘든 타입인데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힘 빼시고. 메시고요. 백 이십 삼 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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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한국에 오신 걸 후회하십니까? Label. 아주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녀는 도장. 도장. 고마워. 김을 빼주시고요. 아 예. 턱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요. 고마워. 감사합니다.